올겨울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모두 6건 발생해 가금류 20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성안과 직산, 병천 등의 가금류 사용 농장 6곳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발생 농장과 주변 3km 이내 가금류 사용 농장 26곳에서 닭 190만 마리와 오리 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. 천안시는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기간 가금류 사용 농장 접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 시설 통제 초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